영성시대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황교안 KBS 연서 원장님이 증명을 하죠. 자기 눈으로 본 거 뭐 이런 거 또 축복이나 이런 건 거기에 들어있질 않아. 이 물질이 바뀌는 거 또 이 물질의 지능이 얼마요? 100억. 인간들의 지능은 100. 그러니까 이 물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물질의 지능이 100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구에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알려주고 증명해 주죠. 그 외국말 적혀있는 거 가지고 와.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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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서는 자승미타 유심정토라고 해요. 자기 마음 속에 부처가 있고 마음 속에 자기 성품 속에 바로 그게 미륵이다 이 말이에요 미륵 미륵 부처가 자기 성품 속에 들어있고 자기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정토 깨끗한 세상 정토 반대가 뭐죠? 예토죠 더러운 세상이 아닌 깨끗한 천국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의 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성은 미륵이고 마음은 정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오늘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헐걸 적당히 덮어야 되겠지 그렇죠? 헐걸 너무 두껍게 덮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이게 깊게 심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다가 헐걸 씨를 뿌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정토를 만들 수도 있고 예토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토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냥 더러운 그 씨가 안에서 꼬부려져 죽어버리고 그냥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성에는 미륵이 들어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심성은 우리 마음의 심성에는 석가모니의 말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마음에는 미륵이 들어있고 우리의 심성에는 우리의 성품에는 미륵이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옥토 정토가 들어있다 깨끗한 흙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판단이 부족해서 우리가 판단 판단이 부족해서 관찰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 관찰해서 지옥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뭘로 해결해 버리죠? 백급 적집죄 축복 돈 당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축복 받아 버리면 모든 전생의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다 없어지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백급 적집죄 이 말은 불교적인 말이지만 이 말은 백급 적집죄 백급 동안 지은 죄 일념 돈 당진인데 여기 말처럼 일념 돈 당진인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축복 축복 축복을 받아 버리면 축복을 받아 버리면 그냥 싹 없어져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백급 동안 지은 죄도 축복 한 번으로써 싹 해 버리고 백 번으로 가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뭐 자성미탄이 유심정토니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마음속에 미력이 살아나오나? 나쁜 마음만 생겨 자꾸 뭐 여자 쳐다보면 이쁜가 안 이쁜가 뭐 돈을 쳐다보면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오죠? 부모님 늙은 부모들 쳐다보면 아이고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봉양해야 되겠다 저렇게 금방 돌아가실 텐데 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고 여기서 조만큼 갈 때는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좋아가니까 다 늙은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늙기 전에 빨리 돈 벌어서 좀 좋은 집 지어서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금방 효자가 됐다가 금방 탕하가 됐다가 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게 걱정하고 가는데 산을 싹 넘어가니까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 길이 안 보여 근데 저기 불이 켜졌네 가보니까 절세미인 가보가 문을 열어줘 아 그래서 아 이거 이 산에 막 짐승 소리도 나고 웃어서 못 가겠다고 여기 좀 하룻밤 여기 방이 있으면 하나 좀 주면 어떻게 하냐 아 방이 없대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좀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가 잤는데 둘이서 자버렸어 이게 인간이야 아 맞아 맞아 그 산속에 그 여자도 외롭고 그 남자도 외로워 그렇잖아 그런데 그 남자는 떡두비 같은 아들 딸이 있는 남자야 그 여자는 남편이 죽어서 장례 치른 지가 얼마 안 된 가부야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거기서 자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야 인생이 가다가 어떻게 이거 자성미타욕 유심정토를 믿을 수 있나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이란 건 홀로 가다가 잘못 만나면 그냥 탈선하게 되고 잘 만나면 또 애국도 하게 되고 독립운동가도 됐다가 또 배고프면 도둑놈이 됐다가 뭐 그래 안 그래? 일본 순사를 만나면 폭력배가 됐다가 일본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됐다가 또 가다가 아 그래 안 그래요? 독립운동가도 뭐 사람도 죽였다가 살인범도 됐다가 불효자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불효자지 또 마누라 애 공부도 안 시키고 도망갔으니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이잖아 이런데 또 국가를 위해서는 또 열심히 뛰어 뛰다가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아무도 없어 솟대 보니까 밥이 있네 그거 또 주워 먹고 가 도둑질도 하는 거야 그거 보니까 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이상 한 가마이 챙겨 들고 달아나는 거야 그거 독립운동가야 일생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지는 안 되고 오직 그냥 하늘공 허경영을 만나서 축복 하나 받으면 모든 지협에서 해방돼 버려요 해방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믿고 나가다가는 자기 마음을 믿고 나가다가는 절대 유혹을 부딪힐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 자기는 절대 유혹을 안 넘어간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은 술집 여자한테 흔들리게 돼 있고 맞죠? 어디든지 놀이터에 도박판에 가면 거기 흔들리게 돼 있어 돈에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저 정선 옛날에 카지노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 있는데 그 사람들 카지노 하는 사람 옆에 왜 그런가 했더니 세수를 하나 모욕을 하면 돈을 잃는다니 한 달간 목욕 안 하고 세수를 안 해요 돈이 씻겨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딜러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말이야 술까지 먹고 말이야 씻으면 안 된다는 거야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말이야 양복에 비듬이 여기까지 내려온대요 근데 그 카지노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왜 좀 안 씻어? 아유 씻으면 돈 다 잃어 이러고 앉아 있어 전부 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혀 응? 그러니까 정선 가지고 가서 그 시골 갔던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자기 몇십억 몇백억을 날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누구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영혼이 헤어자리지 못해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맞아 안 맞아? 마음을 믿을 수 있나? 하늘공을 와서 허경의 말을 듣고 이런 물질이 이런 물질이 지능이 백억이다는 소리 듣고 나면 남 미워할 수 있나? 남 욕할 수 있나? 원수 만들 수 있나? 돈 천 원짜리도 야 이건 돈이 아니라 내 감시병이구나 이거를 잘못된 데다가 닦았으면 나한테 당뇨병 주는구나 이거를 술집 여자한테 어디 잘못 가서 닦았으면 성병을 주는구나 콩팥 나중에 두 개 다 잘라야 되는구나 투석해야 되는구나 하룻밤 잘못 어떤 여자하고 자면 콩팥이 날아가 버려요 왜? 세균이 콩팥으로 제일 먼저 올라오니까 방강암 신장암 이런 걸 걸려 그게 하룻밤 외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 비뇨기는 뭐가 밑에 잘못 닿으면 검새 올라와 콩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장이 오늘까지 말짱하다가 누구하고 한 달만 미워해 버려? 체장의 암이와 아주 우리는 이 계산된 그 질병을 다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 허경영 불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 그런데 지금 댓글을 막 다는 사람이 정교수나 우리가 정교수와 나는 마음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런 그게 격이 없어 그런데 나와 정교수를 떼어내려고 나와 황 선생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 이께서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 사람을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나와 정교수를 떼려고 맞아 맞아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어 허경영이 신인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인간과 나를 비교하냐 이 말이야 인간의 편을 들면서 신인을 무시하면 되나 맞아 안 맞아 어떻게 나를 지지하는 한 인간이 나타났다 해서 신인을 못 알아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 신인이 만든 국가혁명당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 죽여 그대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보게 국가혁명당은 그 실체가 전부 우리 지지자들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 지지자들인데 나를 섬기는 방법이 좀 다르다 뿐이지 그 국가혁명당 사람들을 의심하면 어떡합니 또 하늘공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면 어떡합니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벌을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들 명단을 내가 매일 보고를 받아서 방에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 내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실컷 하세요 누가 오래 버티나 보게 알겠죠? 내가 금년 6월 1일부터 심판하고 있는 거 알죠? 백회를 가지고 백회가 열리면 암이 오게끔 해놨죠? 그런데 내한테 도전을 해? 알겠죠? 나는 이 영성으로 세계를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통일하는데까지만 해주면 돼 알죠? 안녕하세요 다른 그 후이 iserr 에어 Sandra legend os 범꽃 다 노랜선, 반쇠펑터 새해 종이 지우대, 강렬에 대해 대해 범꽃 다 노랜선, 반쇠펑터 새해 종이 지우대, 강렬에 대해 대해 범꽃 다 노랜선, 반쇠펑터 새해 종이 지우대, 강렬에 대해 대해 범꽃 다 노랜선, 반쇠펑터 새해 종이 지우대, 강렬에 대해 대해 범꽃 다 노랜선, 반쇠펑터 범꽃 다 노랜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